저런 것도 다 예쁘다 저런 것도 다 예쁘다 아까 거긴데? 어 그러네 안 돼 나는 해안 밴드고 저 위에 이건 진짜 해안 밴드 해안 밴드 내가 사고 싶었던 게 니트 재질이고 두꺼운 거 이제 그냥 포기했어 헤어라인도 채우고 왔는데 이거 예쁘다 귀를 빼야 돼요 안 빼요 안 빼요? 안 빼니까 카키가 나네 문안 문안 오 이쁘다 오 이쁘다 오 이쁘다 어때요? 직원분한테 물어보기 일어나서? 어 시원하다 너무 예뻐 이렇게 두 개 할까 이렇게 두 개 할게 이렇게 두 개 할게 껴줘야지 이게 예뻐서 어때요? 으흐흐흐 으흐흐흐흐 또 매진 허탈 지상식 스푼 경맨 투시기 장소 즉크 투시기 집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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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예 끼고 자버리니까 작은 걸 껴야 돼 흐흫 미세한 하트를 보셨다 난 이런 게 좋아 언니가 나 껴면 이쁘다는 핀도 있다 저기 봐봐 윈 되게 깔끔한데요? 그치? 귀여워 이것도 하나 사 그래요 빨간색 있어 근데 이게 제일 나은 거지 빨간색 해봐 그치? 아 귀여워 점모양 핸드네 여기 액세서리가 집이네 원래 이거 보통 양쪽에 하지 않아요? 여기 앞에 봐봐 그리고 여기도 해봐 다운포만인 것 같아 그니까 눌러놓은 것 같아 노란 하나 이거 하나 진주도 해봐 진주 귀여울 것 같아 진주 귀여울 것 같아 야스 야스 네모난 거야? 아무거나 그거 어때요? 아 귀여워 뭘 사라는 거지? 뭐 살까요? 아까 그 남색이랑 남색은 사고 이거요 이거 중에 뭐 살까요? 이거 이거? 이거 니가 살게 뭔지 이거 자주 안 쓸까 아주 핏만 굳게 생겼구만 요건 봄여름 여러분 여기 오세요 여기 액세서리 맛집이에요 이거 다 귀걸이까지 불을 사내야지 끼고 다니기 그렇게 이거까지 고마워 아 죄송해요 너무 길게 했대 화이트 한편 이번엔 퇴근 퇴근